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비롯해 이익공유제 도입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현안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현안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